인스타를 통해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화생활을 많이 못했었는데 야외 시설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에 친구랑 신이 나서 달려왔는데 일단 영화도 너무 좋았고 밴드도 공연도 너무 감동적일 만큼 좋았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야외 테이블이랑 의자 이런 게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맥주 마시기 되게 좋았고 야외에서 하니까 실제 신뢰영화관보다 더 재밌게 잘 즐긴 것 같아요. 이런 거 또 해주세요. 친구가 여기서 일하는데 친구 소개로 오게 되었고요. 공연 너무 좋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만 틀려받고 있었을 텐데 오늘 와가지고 아주 강란의 밥을 보냈다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파틀즈 짱. 파틀즈 짱.